XSFM입니다. I, D, W, K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도움과 응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요. 이런 귀한 이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 명절에 잘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지방에는 찬 비가 내렸고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구역에는 눈이 폴폴 내려가지고 지금 길가에 쌓여있지요. 허연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윤세민 리더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 지난주에 엣지러너를 하루만에 다 봤어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힌 작품이더라고요. 그랬잖아요 저 문학이니 카우보이 비바 재밌게 봤으면 아주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루시로 타투하고 싶어요. 이따 저 도인님 나오시면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에디터가 브래드 피트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보통급의 손님은 받을 수 없는 분을 지금 만났는데 아니 아니요 보통급의 손님 작업하세요. 진짜요? 저도 받았고요.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작업. 내가 태투를 한다고 해도 겁나서 도인님한테는 못 물어봐요. 아니 아니에요. 그 저기 일정이 열려요. 그래요? 네 그때 누구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 무슨 저 서울대병원의 최고 권위자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차별 안 하세요. 기다리면 1년 걸리고 아니 뭐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차별은 안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바쁜 양반을 잠시 후에 만나시겠고요. 디버깅 자 이상평론을 하다보면 제가 미칠 때가 많습니다. 또 왜 또 손희상씨 탓을 손희상 때문이죠. 하는 편이 낫죠. 트위터에서 정지동님께서 482회 금요일 순서에 동원건설산업과 동원개발은 다른 의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다루던 회사는 동원건설산업입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회사는 동원개발입니다. 다른 의사입니다. 그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는 동원개발의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그 건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되게 너무 이렇게 바로크라고 하나 막 그런 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건 그런데 뭐 실내에는 예뻐요. 그래요? 좋은 아파트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지동씨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로 문자 갈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이 가겠죠.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비오틴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한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소 접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0일 화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지난번에 원강디지털대 한방건강약선학과 광고를 할 때 에디터가 궁금해한 게 있었습니다. 한방건강약선학과의 명놀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그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시험 봐요? 입학할 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별도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긴 한데요. 이게 대학 입학처럼 이렇게 필기고사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네요. 뭘 돌려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적성평가하고 서류 같은 거는 써야겠죠. 학교 입학 단계니까요. 내가 들어오고 싶다 정도의 서류를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들어오고 싶다 정도의 서류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한 줄도 안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입학 심사 같은 거는 해야 되니까 한 줄도 안 쓰게 되면 아무래도 탈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슨 뭐 I am ground 이렇게 쓰면은 네. 그렇죠. 연쇄살인마 정도 거른다? 네. 그렇죠. 거기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쓴다든가 제 욕을 쓴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은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고 이 정도 쓰거든요. 아, 네. 네. 그거 며칠 정도만 쓰시면 충분히 입학은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쉬었던 분들한테 특별히 문턱은 없다? 네. 그렇죠. 교수님, 혹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철저하게 진행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본인이 혼자서 이제 집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잖아요. 배운 교안을 펴고 오픈 상태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 지금 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면 튼 지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묻고 싶었는데 면이 안 서서 못 물어봤는데 오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약선이 뭐예요? 아, 약선. 약선은 이제 저희 과 이름이 한방건강약선학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한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떠올리시면 되고, 건강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둘은 알아요. 한방의 기본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음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약제로 만든 음식이라고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그렇죠. 한약제로 꼭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약화되는 음식일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하얀 쌀죽만 먹어도 그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럼요. 예, 예. 한약제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람 몸에 건강이 되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약선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아, 아사하기 전에 설탕만 먹여도 살리는데. 아, 제가 지금 약선 요리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소가리 매운탕, 약제, 소가리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범위가 넓군요. 예,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군요. 좋아요. 저희들이 가르쳐드리면서. 명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번 주에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을 향해서 회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간만에 NRNB를 뱉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검찰 직원들이 식사한 식당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식당의 영업이익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범죄자가 안 온다? 원래 범죄자로 들끓는데. 한편 법무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했을 때 출장비 내역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었던 적이 있죠. 이것은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비용 처리 공개는 좋은 일입니다. 민주노총의 투명한 비용 공개를 원하면, 검찰도 법무부 장관도 정부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 가면서 내로남불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투명한 비용 처리 공개가 좋은 일이라는 것도 반만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식을 잘 알잖아요. 그걸 털어서 어디에 어떻게 치사하게 이용을 하는지. 그렇죠. 세무감사는 정치적 괴롭힘의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총연맹이 쓰는 비용은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비용에 비하면 또한 아주 작기 때문에 용산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부의 측면에 있어서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관저공사 계약이 지금 아주 여러 번 바뀌었는데 보도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공사비가 그 사이에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죠. 영빈관을 넣지 않으면 보안상의 특별한 이유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면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공개 안 하겠지만 민주노총은 그동안 의무가 아니던 것까지 다 공개해라 정도로 현 정부의 태도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은 아주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을 주고 전문 앱 개발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대회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앱 제작 대회에 출품을 한 것. 미국 입시 전문가인 이모의 주도하에 온라인 매체의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것. 엄마의 지인인 기업의 임원을 통해 중고 노트북 쉬운 대를 기부를 하고 본인의 노력을 부각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것. 저작권법을 위반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전자책 10권을 출판한 것. 외할머니의 건물에서 유학 전문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차별금지 미술전을 개최한 것. 전월에 등재된 논문 7편의 대필 및 표절 의혹입니다. 최대한 짧게 하면. 이조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었죠. 조국과 한동훈을 직접 비교하는 건 아주 재미있겠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손을 대는 그 자체로 진영 논리의 술안주로 전략할 것이 두려워서 적어도 제가 있는 이 업계에서는 아무도 자세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요. 저들에게 들려줄 말이 딱 하나.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겨묻은 개부터 나무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디폴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주말에 헬마우스 시간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보수 언론이 화가 나 있어요. 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국민일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을 최근 대통령의 뜻대로 당헌비율 100%로 의결을 했죠. 그렇대요. 대통령의 뜻대로라는 소문이 있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죠. 네네. 이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국민일보는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논설위원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너무 시원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날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100% 반영된 듯한 이번 당대표 선거의 룰 개정에 대해서 가장 세게 반응했던 건 조선일보고요. 네. 대회 전에 꼴대를 옮겨놓으면 어떡하냐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여당. 당은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대호도 갖추고 활기도 다시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줄선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함부로 막골던 당대표가 도륙났잖아요. 당근도 채찍도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예상해보죠. 당심의 만약에 이변을 일으켜서 다음번에 공천을 지금 정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 표가 나한테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공천도 걱정 없겠죠. 그런데 그러자면 그 반란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내가 지지하면 그건 쫄리거든요. 이준석을 봤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은 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 내내. 08년에는 친박계가 학살당해서 친박연대가 티나왔습니다. 그렇죠. 12년에는 친익의 대거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에. 16년에는 진박 친박 친친박 떨박 논쟁이 있었죠. 이것이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의 분위기는 줄을 섰다가 털고 친해졌다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들을수록 불안해지는데요. 왜요? 다 티 나오겠는데요. 정의당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줄을 섰다가도 다시 헤쳐모이는 분위기가 정의당에는 별로 없어요. 한 번 개파가 잡히면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개파를 잡으면 낙인이 등판에 딱 찍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증표가 100% 당원 선출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 한 번 했죠. 1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원 100% 선출 같은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대세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21년부터 다시 돌아왔고 20년대 현재는 원내 3당 중에 2당이 당원 100%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책과 선거연대에 유연한 당내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내치는 정도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훨씬 너절해요. 그냥 개인에게 줄 얼마나 선나로 지금 공천을 정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 상황에 대해서 온도가 다른 건 보수 언론입니다. 08년에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선거에서 대승을 했고 그게 얼마 안 지났고 지지율이 높진 않았지만 지금보단 높았거든요. 그때 과반 넘었죠? 네. 16년도에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임기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중에 조선일보가 무드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 극초기입니다. 집권 7개월 차죠. 지금 보수 언론에 불만 섞인 보이스는요. 제가 읽었을 때는 보통 레임덕 시즌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중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설과 칼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에서. 글을 꼼꼼히 읽어보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러다가 당신이 다친다.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응원한다. 현 정권 잘되라는 마음은 없고 그러다가 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은 왜 할까요? 베테랑 논설위원들은 네가 죽길 바랄 때 그런 말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에디터가 지적해준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써 문제의식을 환기시켜줄 수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일부 언론인들은 김건희 계와 한동훈의 차기 정권 다툼으로 판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수 언론에서. 강하게 의심합니다. 진보 언론은 아직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대선 7개월 후부터 한다? 보수가 이번 정권의 정치적 스태미너가 이미 바닥났다고 느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차피 비민주적인 거 좋아하는 저쪽 사람들이 공천 민주화라고 소리낼 리도 없고 차기 대권 주자가 이게 나쁜 애 저게 나쁜 애를 벌써부터 말할 리도 없어요. 당도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불안하겠죠. 저대로 윤해권이 당대표하게 두자니까 공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에게 내가 밀릴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헬마우스는 알고 있을 법한. 헬마우스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조국 흑흑서 이런 거 내보세요. 김의 균형을 뒤집자니. 뽑아놓은 대표. 만약에 유승민이라고 상정을 해보죠. 그 사람이 밀려나면서 자기도 복수당하거나 아니면 당이 두 쪽 날 것 같고. 당이 두 쪽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잖아요. 친박연대 때처럼 경북에서나 이기든가. 그게 아니면 나는 못 이긴다가 되거든요. 어떻게 돼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사실 영원히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대부분의 여권 관계자들 플러스 보수 언론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차기 주자를 노리고 있는 윤석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즘 사이가 나빠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흔적들이 덜어 보이는데 제가 아직 자료가 많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여기도 비슷해가지고. 여기는 이것도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래서 두 쪽 날 법한 상황이었을 때 예전에는 당대표가 김한길이었죠.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건 다시 또 얘기해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죠. 다음은 노동입니다. 대우주선해안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대요. 그렇게 했대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회사랑 노동자에게 뭘 엄청 많이 줍니다. 네. 이것저것 혜택을 줍니다. 이거 사실 이 혜택 주는 거 좀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2018년에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1년 지정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1년마다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연장 조건을 바꿨어요. 즉 안전원 임자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일모를 없앴다는 겁니다. 일모를 빨리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연장 조건을 개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지원하는 지역이 거의 안 나오게끔 바꾼 거죠. 사실상 지원을 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찬바람이 느껴질 곳은 군산이고요. 네.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 7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거제만 내년에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 다 빼놓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럴 거면 떼먹은 임금을 줬으면 됐지 않았을까? 업무 시간 리밋하고 기본급을 보장해 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배운 도둑질인데 이 테크니션들이 안 떠나지 않았을까?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난리를 쳤으니 사람들이 떠나가지. 그러니까 고용위기지가 1차원적이고요. 맞아요. 2차원적으로는 어쨌든 이거 사업주한테 퍼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퍼지는지를 결정을 해놓은 거죠. 네. 또 다른 파업도 종료됐죠.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화물연대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요 요건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업무 개시 명령이 노동 3건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습관을 가진 일본 고등학교의 양아치들이 있더랬습니다. 맞짱 떠서 자기가 이기면 진 사람 몸에 불을 붙인 다음에 뛰어서 도망가는 걸 감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대요. 그런 거 말고 굴욕 사진 같은 거를 막 찍게 하는 일은 있었죠? 네. 뭐 변형이죠.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안전운임제를 앞으로 꾸준히 해달라 그리고 종목을 확대해달라라고 화물연대가 요구했는데 그거 못하겠으니까 그냥 일몰을 늘리면 안 돼요? 다음번에 다시 일몰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여당이 제안했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니까 그 말을 쏙 뺀 다음에 그간 당연히 보장해준 안전운임제도 빼앗아가겠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쾌감을 느껴서 지지 의사를 갖게 된 한 줌의 시민들을 믿고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선 화물연대의 등 뒤에 파업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다는 거짓말도 함께 던졌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재밌는 게 이거를 믿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수출은 선적되면 확인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적이 되면 확인하는 방식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요. 도착해야 되니까. 후자는 이미 수출 실적에 들어가 있어요. 양자 모두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과 지금의 실적은 완전히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싸움을 계속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가 기울면 오만 무험한 짓을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요. 스니치! 프락치 논란이 있었던 김순호 경찰국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초고속!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장 바로 아래입니다. 네! 전국에 7명 있대요. 3무궁화! 군으로 하면 중장입니다. 네. 그게 무궁화였지 평생을 말똥이라고 생각해서 군으로 하면 되게 이상하죠. 2스타가 6개월 만에 3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정희죠. 네. 자, 3스타 치안정감의 위에는 치안총감 2명만 남습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딱 2명. 전국 경찰의 명실상부한 넘버2가 됩니다. 우리는 프락치가 이 정도로 출세하는 선례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모르실까봐. 다음은요. 새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범죄자 총수를 가진 재벌들이 대교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과예요. 한겨레에 의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새해 기업인 특별사면 명단. 이거 되게 선물 같지 않아요? 새해 기업인 특별사면 명단. 예쁘게 포장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양의 아이들이 부모나 친척한테 크리스마스 직전에 엄마 체크 디스 아웃. 이러면서 위시리스트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 일부 관종들은 아마존의 위시리스트를 공개해놓죠. 정부의 공식권이 했다고 합니다. 명단에는 각각 배임 횡령 등의 죄를 저지른 이호진 태강그룹 전 회장. 이 사람 황제노혁. 그리고 박찬구 금오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때문에 형집행이나 집행유예가 끝난 이후 2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회장 중 몇 명은 아직 형 진행 중이고요. 몇 명은 취업 제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태강그룹은 2032년까지 10년간 총 12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7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겨레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국회의원과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한 경제단체 관계인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언론이 일부러 못 본 척하는 이슈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MBC와 한겨레만 한 번씩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만 헤드라인에 한 번 넣었고요. 두어개의 군소 매체가 짧은 기사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사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너 사면이 기업의 실적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리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기업의 간부들은 말이에요. 이게 회사의 최고로 중한 업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정치권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무언가를 내줘야 되고요. 다른 약점이 잡혀야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짓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사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래도 회장님이 풀려나시기만 악망할 따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으로 모두의 목숨이 걸려있는 대기업에서 흔히 이렇습니다. 지금의 오너가 하는 짓을 봤기 때문에 다른 대주주가 들어오면 나는 훨씬 심하게 당할 거야. 라는 위기감이 언제나 간부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출하고 판매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정치만큼은 보수가 하기를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사면해달라고 하면 잘해주고. 수사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잘 중단해준다. 언론.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기간 동안 러시아, 이란, 중국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의 활동이 있었죠. 지난번 대선 때도 있었고. 이런 활동이 매우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가 줄어들었다. 좀 청정해졌다. 라는 보고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장군이요. 네. CNN은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시위. 중국은 코로나라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활동이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러시아, 이란과 중국이 2010년대에 계속해서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처럼 굴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힐러리 클린턴 캠프였죠. 최고의 수혜자는 도날드 군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란은 히잡 혁명, 중국은 백지 혁명, 러시아는 침략 전쟁을 하는데 웬일로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시위가 있지 않나. 놀랐죠. 저 아마존에서 그거 봤어요. 뭐요? 푸가 백지를 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헐, 대박. 아마존은 별걸 다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티셔츠도 아마존을 제일 많이 팔아요. 아니, 우리 트럼프 솔 있잖아요. 네, 트럼프 변기 솔. 트럼프 변기 솔 있잖아요. 네. 누구였지? 저거 누구 버전도 있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누군지 까먹었네. 어쨌든 정치인별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많이 팔린 건 트럼프 거라서. 네, 트럼프겠죠. 저희들은 트럼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 XSFM25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해 주시고. 각기 나라들이 다 내부에 분란이 있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럼 정보부서가 움직여야 됩니다. 보통 보수적인 정권은 그렇게 하죠. 정보부서가 움직여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족쳐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자 하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란의 케이스를 저희가 자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보부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평상시에 안전할 때는 미국 시민들한테 가짜뉴스로 장난질치는 게 주 업무였다는 겁니다. 부서가 같았다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와 봅니다. 저 이례적인 집권 여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트럼프의 그간의 승전보가 이례적이었던 거고 민심에 방해가 되던 색안경이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표심 반영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겁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끝으로 언론 카타르 월드컵 최대의 이변이었던 모로코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에서 모로코인의 소동이 뉴스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그걸 전달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가 모로코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역사적 관계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의 중결승을 앞두고 프랑스인 관광객이 모로코에서 피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월드컵의 영향인 것처럼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자체는 살펴보면 월드컵과 아무 연관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내 언론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안 그래도 화가 나도 싸우고 신나도 싸우니까 또 싸우는데 이번에는 국가별 민족별로 갈려 싸운다. 이런 식의 보도를 줄을 이어 했었어요. 원인 한 가지를 제가 분석했었죠. 스포츠 언론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얕다. 다만 계속 얕게 살면 큰일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스포츠 분야 언론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면이나 국제면을 쓰는 기자들도 이런 기사들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프랑스 언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한테는 실제로는 민간에서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모로코 국적을 가진 프랑스에 있는 모로코 시민들이 많고요. 프랑스 국적을 가진 모로코에 있는 프랑스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로코 대표팀도 상당수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죠. 프랑스 국적을 가진 모로코 시민들이 프랑스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중해의 한일전이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양상이 다른 것이 모로코와 프랑스의 인적 교류는 너무 많습니다. 마그레브 3국에서 고급 인력은 무조건 유럽으로 갑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은 달라요. 정착한 이주민의 숫자도 한일간의 경우보다 너무 큽니다. 언론의 선천적 특성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메시지가 왜 이렇지? 메신저가 이상한 거 아니야? 봐야죠. 클릭을 못 끌면 언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싸움이라고 보도하는 게 평화를 평화라고 보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클릭을 끌게 돼 있죠. 언론인이 이게 일상화되면 평화를 싸움이라고 보도해서 싸움 안 할 사람도 싸움하고 싶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고야 맙니다. 세상이 왜 이렇고 정치가 왜 이렇냐고 혀를 끌끌 차는 언론사 부장님들 저 더러 알고 있거든요. 니 밑에 기자들 피디들이 너를 먹여살리느라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지라는 기사를 쓰고 있는 그거나 좀 막아가면서 진보적인 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왜 손 놓고 있냐 손 안 놓은 정치인을 니가 취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또다시 한국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뉴스 라운드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소식 들었을 때는 프랑스 전역에 불바다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랑스 결승전에서 모로코 사람들 다 시내에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울고불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도사진들을 좀 자세히 봤어요. 네. 소동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걸 저도 지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실제로는 제일 크게 사람들이 모였던 건 결국 결승전 모로코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은밥에 응원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언론의 한글 기사는 싸움만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믿어주세요.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레노버 노트북 XS물에서 특가로 사고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올 한해를 마법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XS물에서 확인해보세요. 레노버 어렵진 않을까? 늦은 건 아닐까? 적지 않은 나이 고민되는 배움의 길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문가로의 첫 발을 함께하세요. 2022년 12월 1일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맘아맞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상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상화 잠시 광고 추워졌어요. 좋습니다. 올겨울 겨울답네요. 그런 겨울이 됐습니다. 눈도 많이 보고요. 네.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내복을 두 벌 아, 진짜요? 네. 평생 한 벌로 버티다가 한 세트 더 샀습니다. 아, 나 또 한 번에 두 겹 입었다는 줄 알고 울 뻔했네. 아, 나 울 뻔했네. 그러기엔 보일러도 고장 안 났고 벌써 그러신 줄 알고 요럴 때 이제 코리안 뱅쇼 더상화입니다. 더상화입니다. 추울 때 이제 집에서 뭐 커피 질리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맨날 먹는 걸 뭘 집에서 또 마셔요. 그렇습니다. 유자차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감기 걸리면 드셔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쌍화차입니다. 패키지도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네.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선물로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요. 연말 설날 맞이 최대 1만 원 할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인 잘 안 하는데 할인해 드립니다. 설 연휴까지 할인을 하니까요. 굉장히 길게 할인을 하는 겁니다. 벌선물을 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겠고요. 집에도 쟁여주시고 부모님께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커피숍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전통차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힙한 데를 아직 많이 안 가봐서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쌍화차, 유자차 우리나라 차 되게 맛있잖아요. 율무차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게 전통차야 이러면서 경험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어항이 있는 그런 찻집 힙한 찻집을 가볼 수 없다면 벽에 계속 빽빽하게 서예 작품이 걸려있는 그런 힙한 찻집에 가볼 수 없다면 요즘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더라고요. 벽지를 누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옛날 달력 일부러 붙여놓고 그럴 수 없다면 더 쌍화를 추천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쌍화차 아포가토도 해보세요. 아 그 어항이 있는 찻집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되게 무섭지 않아요 늘? 왜요? 어둡고 초록색이라 그런지 늘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걔네들이 어항 관리 잘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같은 얘기해달라고 모실 수 있는 기독교인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랑 워낙 담이 높아야죠. 혹자는 물어봅니다. 그런 놈이 CBS에서 프로 진행을 해? CBS가 공정언론이라는 반증이죠. 이름을 잃은 큰마우스와 함께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타투이스톡동조합 타투유니온의 명함상 직함은 김도윤 지회장 저는 도인님이라고 부르는 구글에 한글로 타투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양반 도인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토이 김도윤입니다. 제 앞쪽에는 타투유니온의 이게 직함이 뭐예요? 언론 홍보부장인가요? 윤지수 언론 홍보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달 윤지수입니다. 그죠?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타투이스트라고 하면 일단 인스타에 들어가서 이 사람 닉을 검색하게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얘기하면서 길게 말씀 나누겠지만 도인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많이 들었고 윤지수 언론 홍보부장님 뭐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한가요? 윤지수라고 네. 그쪽이 나으세요? 네. 오늘은 그걸로 할까요? 네. 타투이스트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7년 차예요. 타투이스트가 된 지 7년 차요? 네. 이게 몇 번째 직업입니까? 실례지만 직업으로서는 첫 번째 직업 첫 번째 직업 졸업하고 졸업하시고 가진 첫 번째 직업 그렇다면 인생의 유일한 커리어가 타투이스트 신 거예요? 네. 네. 그런 분입니다. 인스타 팔로워는 15.6만이시고요. 헐! 우리 회사의 30배에서 40배 그런 거는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닌가? 300배? 네. 그쯤 되는 타투이스트시고요. 이런 유명한 양반들입니다. 지난번에 파리바게트 지회의 수뇌부들을 모시고 이분들께 기억에 남는 분들 에게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A부터 Z까지 네. 그분들께 그 아이템을 제가 던질 때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템은 처음에 도인님 때문에 만든 거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 왜냐하면 도인님은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 문학인인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방송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알맹이를 빼놓은 채 부스에 들어옵니다. 아 그 얘기 아까운데 하지 하지 이게 엄청나게 생각나다가 그냥 지나가버려요. 문학인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고 한 시간 일찍 오잖아요. 최근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얘기를 한참 합니다. 듣다 보면 저도 재밌는 게 타투이스트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1층 노동자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바리스타다 헤어디자이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깊고 긴 얘기를 고객에게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과의 라포가 다르잖아요. 다른 장사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미술만 하던 사람들이 커리어 내래 미술만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죠. 손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죠. 네. 그림이 새로운데 고객들도 되게 긴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이런 직군이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때 쓰려고 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푸입니다. 타투 유니온의 타투이스트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 인사 다 감사 인사일진 모릅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도인님한테 전화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임종린 지회장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임종린 지회장한테 타투를 해주고 있었어요. 아 네. 최근에 임종린 지회장님이 타투를 받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받습니다. 아 그게 화성식품 노조 사무실에 앉아있던 게 아니고 도인님 작업실에서 임종린 지회장이 타투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받으면서 거의 졸고 있었어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친척들 조카 식구한테 연락했더니 조카가 받을 때 고맙고 이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귀찮고 당혹스러워. 선물 사달라고 하려나? 임종린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인 지회장님이 유PD님 받는 거예요. 목적과 다른 통화를 하겠네? 성가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그래 이참에 잘됐다. 방송 만들자 싶어가지고 도인님한테 던졌죠. 이런 걸 준비하셔라. 크리스마스 때 들어간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건 그거였어요. 감사할 법한 사람들을 A부터 Z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유PD님 말씀을 되게 잘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한테 되게 사람들이 스님 같고 혹은 크리스찬이고 감사를 잘하고 되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아 기믹 뒤집어 씌웠다? 네. 사실 여기 있는 윤지수 씨도 그렇지만 나 또 빈스맥맨 취급한다?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임종린 지회장님 걸 보면서 조금 내가 하고 싶은데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진짜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 실명으로 하나씩 거론할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윤지수 씨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마운 것들을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이 원한다고 함부로 기믹을 깨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려 하지 않아요. 전 매니퓰레이터예요. 꼬마요. 첫 번째 분부터 되게 고마워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마운 분이잖아요. 말은 잘 듣는다니까요. 시작해봅시다. 네. 첫 번째 분은요. 누군가의 감사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화동식품 노조죠. 그런데 외부인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이세요. 자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 녹색병원분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나질 않아요.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저희에게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당장 우리 녹음하는데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어제는 녹색병원 감염관리팀장님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감염관리 지침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니온이 아닌 일반 타투시트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해요. 비조합원들에게도. 네. 물론 조합원들이 노력을 해줘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 건 사실인데 전체 씬이 좋아져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또 씬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만드는 데에는 모든 비조합원이 다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조합원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700명 정도가 돼서 오 진짜 많네요. 네. 이 조합원들을 지금 같은 스케줄로는 감염관리 교육을 1년에 모두 시켜줄 수가 없어요. 오 저 개꼰대 같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타투시트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개꼰대 같은 소리를 다르게 분석해드릴게요. 자영업자가 조합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타투유니언이 어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비디오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보통 노조한테 기대하는 효용감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거치고는 점주처럼 흩어져 있는 타투유니언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숫자를 듣자마자. 전국의 월급쟁이 제빵사들이 인스타랑 기사 몇 개만 읽고 그 노조로 모이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700명 우아 많다. 처음에 노조 만들었을 때 자신에서 가입하시는 70분 이외에는 2년, 3년 동안 저희가 활동하면서 특히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변에 있는 작업자들이 같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쌓이면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누군가의 도움을 옆에서 목도하고 아,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0%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와, 잘 모였네 이전에 야, 얘네 되게 힘들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감염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감염관리지침을 녹색병원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과정이 그랬어요. 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화성식품노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미팅이 제 기억에는 녹색병원이에요. 그래서 녹색병원 미팅을 가서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 해주셨어요. 왜요? 그때는 저희가 철닥선이가 없어서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그쪽에서 해줄 의향이 있으시면 해줄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감염관리지침을 만들어주고 저희한테 뭐 멸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왜 안 된답니까? 녹색병원은 종합병원이고요. 네. 종합병원의 원장님은 식구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의사협회와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의사협회와 정면으로 척을 지는 행동이잖아요. 네. 의사협회, 난 니들 몰라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안 해주시려고 했대요. 음, 그냥 이해가 되네요. 네, 자기는 원장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챙겨야 되니까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사무처장님이랑 술을 많이 드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자려고 누우셨는데 내가 녹색병원, 녹색병원이 전태일병원이라고 해요. 노동자 친화병원. 전태일병원의 원장인데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서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는 게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녹색병원 원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태일병원의 원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진짜 잠을 설치셨대요. 아이고. 이거 봐, 얼마나 크리스마스적인 이야기야. 선한 의도로 잠을 못 잤대, 세상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런데 좀 취해 계셨어요. 취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다음 날 아침에 결심을 하시고 화성식품노조에 전화하셔서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3초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유니온이랑 이런 이런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직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의사들 다 그만두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한참 지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철닥선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외부에서는 짐작하기 힘든 이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병원이, 종합병원이 TF를 구성해서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감염관리학과 팀장님이 들어가셔서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주고 책자로 인쇄가 됐고요. 그리고 그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려면 멸균인 상태로 타투 시술을 해야 돼요. 멸균? 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바로 눈이 휘둥그레지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얘기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딜 가도 멸균을 해서 작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당한 혹은 고중위의 소독이면 충분하지 저 전 세계 다 다녀봤어요. 어디도 멸균은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소독된 밀폐 시설 제가 최근에 가본 곳으로는 콕지버코 김치 만드는 곳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이죠. 빤의 똥에 만들었던 곳 그런데 거기도 멸균은 못해요. 그렇죠. 일단 군청이나 구청도 멸균 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냥 미국이나 독일이나 법률 잘 돼 있는 나라에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조사를 다 해봤더니 전 세계가 다 감염관리 지침은 타투를 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병원을 위해 있는 거고 그 감염관리 지침은 동일해요. 전 세계가 거의. 그래서 모두 다 타투를 할 때 멸균을 하라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온 인류가 사문화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가 멸균을 하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불가능하니까 멸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단속하지 않고 다 작업이 끝난 상태의 가구나 용품 등에 있어서는 안 될 병균이 나오는지 세균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그냥 위생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행정편이 어딘가에 타투를 가두어놔 버렸네요. 네.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한국에 했어요. 녹색병원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멸균하지 말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멸균 규정은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국가 감염관리 지침이니까 멸균으로 해놓고 대충 소독 정도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 그렇게 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또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녹색병원은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따가 윤지수 씨가 건강검진받은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가보면은 다 FM이에요. 그래요? 정말 신기하게 전부 FM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병원한테 멸균을 안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멸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감염관리학과 팀장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셨냐면 작업을 하는 오른손은 비멸균. 그리고 작업 부위를 만지는 왼손은 멸균 상태를 작업 끝까지 유지시키는 프로세저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요.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 교육이 아니라 눈앞에 나와서 받는 교육을 하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전까지는 그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메인으로 쓰는 손을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을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멸균이 되질 않아요. 안에 모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손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타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따 감사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김유승 씨라고 타투이스트 도준이라는 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계신 타투이스트가 있으세요. 그분이 거의 생업을 1년 정도를 내팽개치시고 이거 만드는 작업에 매달리셔서 타투이스트의 전문 역량도 필요하고 감염관리학과의 전문 역량이 필요하니까 그 둘이 함께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빈 공간으로 둬버린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이 감염관리지층과 멸균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타투 용품을 만드는 업체들이랑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들을 한국 업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냈을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업자 등록 가능한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업체가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잉크가 멸균 상태예요. 우리가 쓰는 잉크는. 그런데 잉크를 작업하기 전에 따라서 조그만 컵에 따라서 쓰거든요. 이 컵은 멸균된 컵이 없어요. 멸균된 걸 비멸균 컵에 따르면 비멸균이잖아요. 그렇죠. 실패죠. 한국 업체가 멸균된 낙개 포장에 이오가스를 채워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컵을 만들어줬고요. 와. 그리고 플라즈마 멸균기에 들어가서 멸균을 할 수 있는 타투 머신을 이번에 생산을 해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냥 돈 낭비 어디 착해보이는 멍청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거 시켜서 괜히 기술만 낭비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기업이 세상 모든 자영업자가 다 ESG를 강요받는 세상이 온다면 오겠죠.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타투이스트들은 이 원천 기술에 돈을 못 내서 안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월드 스탠다드가 먼 훗날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온 인류의 역사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담배 필터밖에 없는데. 그럼 막 나중에 어딘가에 저 먼 나라에서 썬팅이 그렇게 돼 있는 샵들이 나올지도 모르죠. 멸균 타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타투에 멸균 기기를 써야 되는 게 필수가 되겠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변화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또 바뀐 거예요. 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녹색병원에서 그린 타투 센터라는 센터를 설립을 해주셨어요. 아예 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처음에 싫어했던 친구는 너무 성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왕 척 졌으면 확 가야죠. 만취의 결과가? 네. 하기로 했다 하면 임상위 원장님이 사실 저희보다 더 적극적이세요. 이제는? 네. 이제는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요. 저희가 회의 느슨하게 하면 회의 잡아라. 운영이 해라. 이사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 센터를 만들어서 그린 센터 안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멸균 용품을 더 생산하고 테스트 버전을 생산받아보고 새로운 프로시저를 또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한국 OTT죠? OTT요. 거기서 더 타투이스트라는 다큐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큐를 하려면 한국은 타투가 불법이죠. 그래서 다큐를 찍을 수가 없는데 녹색병원에서 나오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멸균 프로시저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와 설비를 다시 점검해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도 사용하지 않는 완벽한 멸균 프로시저로 모든 작업을 방송 중에 했습니다. 보통 이제 진보지의 기자들이 연차 많이 안 쌓였을 때 흔히 생각하는 녹색병원의 존재감이란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정도의 측은한 시선. 저는 그 시선이 측은할 때가 있는데 녹색병원의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직업 환경 의학의 어떤 분야의 파이오니어가 되셨다고 느끼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병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최첨단이라는 의미지. 그게 되가 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준 곳이 어딜까 하면 화성식품노조와 녹색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혁 원장님이 사실 원장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주신 게 시작이 됐던 거니까요. 최고 책임자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봐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셨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셨고 그걸 좋아하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윤수씨가 얘기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동조합이잖아요.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 도희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타투이스트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봤죠. 아니에요 아직? 네. 타 병원에서는 받아봤는데 녹색병원에서는 아직 안 받아봤어요. 저희가 녹색병원 처음에 만났을 때 요청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직장인들처럼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노조의 효용성이 될 것 같았어요. 노조에 들어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승락을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직장인처럼 건강검진 받고요. 올해도 2월에 건강검진 있습니다. 아마 저는 지수씨가 그거 신청한 걸 보고 그때도 하고 이번에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빨리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2회째 받고 계시겠네요. 3회째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3회차입니다. 아니 종합원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 문제도요. 비용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종합병원에서 받으면 여자분들 얼마나 하죠?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패키지별로 있죠.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3, 4배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연 지정이 되는 그런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강검진은 그동안 대상이 안 됐으니까. 저희는 한 거기에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노동조합이 녹색병원의 또 후원자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도 물론 후원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임원들도 개인적으로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건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됐군요. 네. 물론 그렇다고 거기서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 녹색병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끝판왕 같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면은 어떤 시설일까 싶은데 가서 받아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절차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요. 네. 그래서 받고 온 조합원들 후기가 다른 어디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들 합니다. 상관없는 서울 북동부에 살고 계신 여러분. 건강검진으로 녹색병원 고려해 주시고요. 네. 좋다고 하네요. 드릴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정합원진도 받을 때마다 영업을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앉혀놓고. 의사 아닌 분 방으로 잠깐 끌려 들어가서. 맞아요. 무슨 실장님 방으로 끌려 들어가서. 영업을 너무 하셔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은 취기에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 주셨고요. 타투 유니온을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은. 비 리호정 의원 다음 감사드리는 분은 유호정 의원님입니다. 정의당의 비리의 유호정 의원. 네. 사실 이분의 이름이 들어갈 건 예상이 가능했고. 그렇죠. 온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관련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호정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슈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의제를 이슈로 끌어올리겠다. 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 유호정 의원님이 직접 퍼포먼스를 해 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마이크를 넘겨 주셨던. 아 당일 행사 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폰 보고 있는 아시아줌마들은 그냥 사진만 밖에 못 봤기 때문에. 네. 등에 타투 스티커를 하고 찍은 사진을. 행사 중에는 다른 뭐가 또 있었군요. 지수씨가 같이 참석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유호정 의원님 의원실에서 반 누워서. 네. 왜요? 유호정 의원님 의원실 가보면 이케아 가구들이고요. 의원실에 있어야 될 것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빈백이 있고. 그렇죠. 저도 봐서 합니다. 그런데 의원실에 빈백이 있다고 거기 앉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회의하는데 저 친구가 없으신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 빈백에 가서 누워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앉아야죠. 국회는 피곤한 곳이죠. 들어가면 기가 빨려요. 저기 앉았던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앉았던 사람 없대요. 누군가는 앉아야죠. 그래서 지금 지수씨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퍼포먼서고 예술가라고 하면 예술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슈를 만들고 정치적 언어로 유호정 의원님이 설명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인 거예요. 유호정 의원님이 그때 당시 생각한 거는 자기가 더 큰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의 이슈를 만들어볼 테니 준비하고 있다가 마이크가 왔을 때 왜 이 법률이 통과가 돼야 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등에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 행사가 어디, 장소가 어디였나요? 국회예요. 국회 분수대 앞인데 그날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좋았는데요. 그날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게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고 얼마 안 돼서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당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네. 모든 기자들이, 국회에 계신 모든 기자들이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글로 가서 아무도 취재를 안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사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타투 유니언한테는 그런 일이었겠네요. 중요한 행사였는데. 천재지관이 생겼어. 이준석 사퇴야. 그래서 의원실에서 모든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사진이 기사 사진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게 어디 사방에서 중구난방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그렇게 찍으면 기자들은 이상한 사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건 기억나요. 어째 생각보다 구도가 악의적이지 않은 거야. 맞아요. 아웃포커싱도 되어 있고. 아니, 류호정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기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저 정도 앵글이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찍은 건 아닌데? 기자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류호정 의원한테 감사한 부분은 시작할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죠.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취재 기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 치고는 사진은 너무 유명했잖아요. 사진을 의원실에서 거기 의원실 분들이 능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진, 영상 다 찍고요.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그 드라이브를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 영상을 쓸 수밖에 없었고. 기사 배포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클릭은 잘 되게 생겼으니 안 갔다 쓸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의원실과 타투시트의 공통점이죠. 카메라를 개좋은 걸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사실 이준석 기사보다 그날 오후부터는 이 기사에 더 매달렸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클릭수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 네, 엄청나게 사실 이슈가 됐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 욕을 먹는 거는 이 퍼포먼스 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류호정을 싫어한 거죠. 그렇겠죠. 류호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뭘 해도 싫어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감사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목적은 150% 달성을 했던 거죠. 그렇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네요. 보통 어떤 단체에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하면 그 뒤에 정신이 나와서 그 메시징을 정치적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로 진행이 된 거네요. 네, 정확히 반대예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님이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낸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뭔데요?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류호정 의원의 트래픽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손학규가 되었다는. 그렇죠. 그랬어요. 저희는 이게 정말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완벽했구나. 그리고 저희도 미안했죠. 너무 많은 악플이 달리니까. 그건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어차피 정해진 결과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의원실분들이 저희 작업실에 오셨어요. 아, 그래요? 추가 취재를 하려고. 그래서 오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의원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어제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회식했는데요? 아, 일 했으니까. 네, 성공적이었다고. 밖에서 사진도 찍고. 네, 그 점에 있어서 되게 논리구조가 간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실이 재미있어요. 그냥 감사드리는 거니까 그 의원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즐겁게 일해요. 당연히 의원님, 영감님 아니고 다 호정 씨고요. 서로 호칭도 굉장히 자유롭고. 막내니까요. 급하게. 네.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스티커를 붙일까부터 시작해서 그 스티커 되게 품질도 좋고 그림 되게 예쁜 거를 제가 구해온 거예요, 일부러. 색깔도 생각하고. 어떤 거를 할까 막 생각하는데 의원실은 그게 결정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냐면 2주 동안 시기 조절을 시킬까? 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저희 등 왁싱을 시킬까? 이거를 자기들끼리 너무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영감 등이 찍혀야 되니. 네. 류호정 의원 왁싱 시킬까? 시기 조절해가지고 살을 빼게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즐겁게 나누면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홍준표도 눈썹 문신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류호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제일 관심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치인들도 좀 배워야 하는 게 여기에서 좀 드러나요.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정책의 수혜자가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 서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럴 때 지가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의원이 망가지고 말은 당사자가 하게 만드는. 그걸 몇 번을 했어요, 류호정 의원은. 그 외에 다른 분야가 어설프지만 적어도 이전만큼은 다른 정치인들이 배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씬 안에서는 이거를 말이 아직도 많아요. 역격관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타투이스들이 실제로 있어요. 정치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빌런을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쯤일 거예요. 한국 갤럽이 타투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법제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느낀다라는 결론도 얻었고요. 20, 30대에는 80몇 프로가 찬성한다는 것도 결론을 얻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주장만 해오던 것들. 국민 4분의 1이 타투를 가지고 있어. 눈썹이든 그림이든 타투를 가지고 있어라고 저희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갤럽이 조사해서 22%에서 28% 정도의 사람이 타투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그게 그 화제성이 그렇게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유호정 이전에는 몇 프로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한국 갤럽 같은 데서. 나선 적이 없으니까. 네. 여론조사 한번 하려고 하면 몇 천이 드는데. 유호정 덕분에 한국 갤럽이 처음으로 자진해서 조사를 해줬잖아요. 그거면 최고 성과 아닌가요? 음. 그러네요. 네. 그건 역산을 해야죠. 이건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치인이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떤 정치인이 나섰어야 역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 거려? 그렇죠. 다 고려해보시면? 이준석이 했으면 됐을까요? 장재원이 했으면 됐을까요? 아, 근데 역으로. 정청례가 했으면?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차피. 여러 사람이 자꾸 떠오르죠.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싶죠. 그래도 우리는 결국 정치 얘기니까 정치에 되게 중요한 재미있는 점이라니까요. 정치 부장들이 물지 않는 이슈는 대중에게 오해를 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방식으로 소비했든 사람들은 결국 건전하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결국 잘됐어요. 이게. 그래서 유호정 의원. 네. 본인은 본 게 없다.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볼 게 없다는 걸. 네. 본인은 본인이 원한 걸 해낸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어느 자리가 됐든 한 번은 가서 그냥 유호정이 싫어서 반대하고 하는 특히 타투씬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호정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 번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감사도 전할 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 대가리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정하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이 저 자리에 섰어봐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상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호정 의원이 있고요. 입법부 얘기했던 김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다음은. 예의상 비중 서로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짧게 얘기하고 입법부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 법안 발의해 주신 유호정 의원실이 있고요. 유호정 의원실이 있고요. 타투 업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이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타투라는 말을 법안에 쓸 수 있느냐. 문신이라고 쓰죠. 외래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투는 외래어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법제처에 이 피드백만 삼중가를 했다고 해요. 쓰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게임 지능법의 게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놀이 지능법. 네. 그러면서 디자인 지능법.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오가면서 법제처에서 타투라는 말을 쓰는 게 문제없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중간에 뛰어다녔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발 걸리면 사실 연구위원들이나 의원실이나 귀찮아지거든요. 귀찮아지면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 문턱이 높은 이유인데 누군가가 성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조율해 준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송재호 의원님. 네. 민주당 제주 제주 갑배 송재호 의원이죠. 송재호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간담회도 자진해서 해 주시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제주에서 지금 컨벤션도 열어보려고 준비를 좀 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신체 예술업법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름 좋네. 네. 하나씩 하나씩 더 나가고 있는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타투업법이 저희가 원하는 법안 명이기도 하고 법안이기도 한데. 저희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의 경우를 보면 저희랑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영구 화장과 저희가 그림 그리는 타투. 저희는 그걸 같이 해서 타투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반영구 화장 쪽 협회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냥 심적인 것 같아요. 이거 타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신체 예술업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안에는 피어싱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바뀌어야 되거든요. 피어싱도 합법으로. 그렇죠. 지금은 또 S&P라고 그러죠. 두피문신. 그것도 너무 많이 상용화됐잖아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면서 저희 이기적으로 저희만 따질 게 아니라 챙겨야 될 동정업종이 있어요. 감염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게는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업종들을 다 넣기 위해서 신체 예술업이라는 걸 법을 만들면서. 신체 예술업. 네. 그 안에는 또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중에 타투는 특별히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해서 미술 중에 응용미술로 타투를 예술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을 조금 연계시키고 만질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타투가 법제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려고 했던 저희 다음 로드맵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한 번 언급이 된 거죠. 이번에. 송재호 의원실입니까? 네. 네. 아.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도에서 관련 컨벤션 같은 걸 열기 위해서는 관외돈이 들어가야 되고 관외돈이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뭐 해결이 안 돼도 의지가 뚜렷하세요. 하실 것 같은데. 아. 제주도에서 성장시키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해상 선생의 영역인 거죠.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송재호 의원실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마지막 로드맵까지도 좋네요. 네. 법안에 손을 대주셨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런 컨벤션이 열리는 건 굉장히 흥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나랑 말 한 통화에 힙스터들 다 거기가 살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요. 이동주 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고 소상공인 대표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를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대하는 시각이 있으세요. 사실 이동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였죠. 네. 이동주 의원의 역할이 필요했네요. 네. 그러면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길게 됐어요. 그런데 법안이 나오진 않았어도 법안 만드는 것보다 사실 제일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실이세요. 처음에 의원들을 모아서 TF 구성하는 간담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진행했던 타투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도 했어요? 네. 타투를 한. 직접 타투한 사진들을 가지고 국회 가운데 갤러리에서 엄청 크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불법을 자행했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용기 있게 해주신 분이 이동주 의원실이세요. 정말 오만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다 하는군요. 이동주 의원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요. 이런 타이밍에 우리를 챙겨주셔도 될까 싶을 정도로 보좌관님들이 저희 챙겨주고 계세요. 사실 이동주 의원실처럼 어떤 소상공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관련된 것을 넓게 다루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화력이 희석될 것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의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중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장님인데 본인이 특고를 포함해서. 그런데 소상공인 대표자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되게 바쁠 거예요. 안 그래도 되게 바쁠 거예요. 제가 본 의원님들 중에 제일 바쁜 분 중에 하나세요. 의원이 누가 더 바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은 국회의원은 아니시고 여의도 연구원 원장님이신 지상욱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공부는 잘하고 일도 잘하는 편인데 당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있죠.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가 있죠. 지상욱 의원. 보통은 보수 쪽에서는 저의 신경을 안 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해인 게 소수자 관련 정책 및 아직 입법 안 된 분야에 대한 정책은 이 정당에서 신경 쓰는 곳은 여의도 연구원밖에 없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관심이 있군요. 네.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 관련 정책과 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그 기틀은 이제 전 김세현 원장이 좀 만들어 놓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고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지상욱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찾아갔거나 저희들이 로비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냥 왔어요? 네. 신문 기사 같은 걸 보시다가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속 편한 양반이네. 돈도 안 되는데. 아니지.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돈이 되겠구나. 이거는 화제성이 있다. 이거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작업실에도 몇 번 놀러 오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셔가지고 맥주도 한 잔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진심이세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내분이 예능이셨잖아요. 네. 오는 분이 드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술 쪽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해서 국회 본관에서 또 간담회 한번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종종 보수지에서 저희 기사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 문자 보내세요. 내가 하나 또 했어. 그러시면서. 아 진짜요? 네. 그걸 대놓고 티낸다는 게 그 당의 문화긴 합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원하는 걸 얻으셨거든요. 그러네요. 향후에 지금의 보수 여당이 관련된 법제를 내놓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많이 참고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까? 특히나 정덕 여러분. 네. 정치적으로 진짜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원내정당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가졌다면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진보가 보수의 싸움이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네. 실제로 법안이 3개 3개씩 나와 있어요. 양쪽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뭐 이직은 타투하네요. 그렇죠. 자.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얘기였고요. 그 다음은. 다음은. 이거 누구? 오랜만이네요. 히타시부리. 네.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분들입니다. 네. 이것도 고맙죠. 반면 교사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네.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은 지수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은 이제. 누구세요 이분은. 황교익 씨세요. 푸드 컬럼리스트. 아. 맞서인. 유호정 의원의 퍼포먼스가 나가고 나서. 왜 갑자기?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나서 개인 계정에 올라온 글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는 타투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타투는 정말이지 탐이 납니다. 아. 싫어한다는 말을 하기 위한 밑밥이죠. 가족 눈치가 보여 타투를 못합니다. 인도 여행 중에는 해날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유호정이 타투업법과 관련해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런 거 해야 합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유호정이 한 타투 스티커는 아무리 넉넉하게 보아주어도 아이들 낙서만도 못합니다. 와. 이렇게 튼다고? 큰 타투 하나 정도는 중앙에 버티고 있어야 그림이 되는데 모두가 자잘하여 전체가 초라해 보입니다. 타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면 아름다운 타투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유호정의 타투 시위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으나 초라한 타투 스티커로 인해 그 뜻과는 정반대되는 효과를 얻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와. 두 명 깠어요. 이 타투 스티커를 만든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타투이스트 중에요. 네. 가장 타투를 잘하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한 친구가 만든 타투 스티커에요. 이게 제가 도인님하고 방송할 때 짱 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래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인님이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네가 뭔데? 넓은 등인이 큰 타투 하나는 중앙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를 아니 사실 소문난 정도로서 의원한테 의원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도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최근에 떡볶이 뭐라 부르라고 그랬죠? 글쎄요. XX놈이라 불러요. 아무튼 뭐 긴 이름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뭐를요? 떡볶이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다고 이런 소리 했었어요. 우리 마선희 씨가. 그런데 이게 그 아니 진영 논리에 침잠된 이 50, 60대 이 사람들 스피커들 때문에 더 정치를 싫어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진정한 억가 억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글이네요. 그러니까 미학을 평가하네요. 네. 그 몰골을 해서. 몰골은 그렇다 쳐도 그건 편집이 된 내용이고. 내보내 주세요. 황교익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남이 외모를 지금 평가했잖아요. 네. 외모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예술 작품을 평가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타투에 대한 평가는 외모 평가거든요. 우리 황칼럼리스트 말고 한 분 더 계세요. 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전우용 씨입니다. 좋아하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전우용 씨예요. 유우종 의문이 자기 등짝에 그림 붙인 사실을 공개하며 청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대 청년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자아 못 궁금합니다. 청년이 미래이긴 하지만 미래가 늘 희망인 건 아닙니다. 이건 노동의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치 지도부들이 말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논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의도가 뻔히 보이고 정해진 채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분명해서 불쾌할 때가 많이 있는데 대표주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인스타그램에 점잖게 무식하다라고 썼어요. 말 되게 점잖게 했는데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 그 맛을 처음 보셨군요. 이 업계 웨이컴 웨이컴. 이 업계 전체인데.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팔로워가 많거든. 왜냐하면 타투 관련 정치적 보이스를 누가 내야 되니까 낸 건데 그거 가지고 젊은이들 지금 시급한 게 이게 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건 주 69시간제 가지고 저녁이 있는 사람 찬다가 저녁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그것보다 이제 그런 거죠. 주 69시간제 이런 거 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산업 여꾼 마인드잖아요. 그래요. 유튜브 같은 데서 역량 안 되는 젊은 정치평론가들이 이 유호정 사건이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 평론을 하는데 자기가 타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타투에 관련된 노동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타투스트 몇 명이 1년의 자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모르니까 그때 했던 가장 한심한 평이 뭐였냐면 와 지금 군대에서 성폭행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지금 등에 타투 붙이고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난 이거 모르니까 이 얘기 왜 했어. 그렇게 하고. 저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종우가 내년에 메이저리그로 가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두 명을 뽑아온 이유는 그거예요. 우린 내년에 프로배 못 간다고. 제가 막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참 즐겁게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여야 되나?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너무 파묻힌 사람을 진보 혹은 보수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영에 따라 다른 말을 할 테니까. 이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보편 복지를 주장을 하면 아니 그거보다 더 가만한 독거노인이 있는데 지금 그거가 아닌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 주장하는데 그 메시지는 못 가겠어. 그러면 저기서 돌고래가 죽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사실 제일 한심한 평론이잖아요. 요점과 상관없는 논점과 상관없는. 그걸 하고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하나의 직업이구나라고 다시 생각했던 게 말장수들이었어요. 말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말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니까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거. 네. 하다 하다가 말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 진영에 가서 반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얼마 안 해보시고 원리를 바로 파악하셨네. 여기 다 떨어져서 반대를 보니까 저렇게 많아? 이래가지고. 헬멍스코러 안 들으셔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 이렇게 말장사 하시다가. 안 팔리면 딴 데 가지 않을까? 네. 딴 데 가실까 봐 걱정스러워요. 네. 팔린대로 갈 거예요. 예상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가 가진 영향보다 많은 마이크가 와요. 그렇죠. 거기에 취해서 나도 말장사꾼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이분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 후보쯤 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엄청나게 느끼고 본인이 그 유혹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채로 감염이 됩니다. 이건 감염 의학이 파악할 수 없는 인팩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맙네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타겟이 되어서 들어봐야 이 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그림이 오거든요. 그거보다 좋은 경험이 없어요. 직접 딱 당해보면 아 이 새끼 이래서 바로 느낌이 옵니다. 만약에 도인님이 감염이 좀 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싸웠을 거야. 그렇죠. 네. 키배를 떴을 거예요. 그게 시너지거든요. 그렇죠. 래퍼들이 왜 디스를 하죠?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좋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다음은 당연한 건데. 저희 화성식품노조예요. 이게 뒤에 와 있는 이유는 사실 감사한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랜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한 데 있잖아요. 일단은 이 얘기를 맨날 했던 얘기인데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민주노총이 얼굴마담으로 바지 사장으로 도의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꼰대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기 분야에서 심각하게 성공한 사람이 노졸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곶값긴 곶가운데 어떻게 공격하지? 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이용당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궁궁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하자면 딱 그거예요. 우리를 받아준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어쩔 줄 모르겠거든요. 다른 노조면 안 받아줬을 수도 있겠네요. 안 받아줬죠. 아니면 논의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불리함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받아줘서 지금도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식품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노동 관련된 활동가로 평생을 사한다는 것도 몸과 마음에 좋지는 않아요. 그곳에도 안원한 자리는 있죠. 이게 오래되다 보면 특히나 타투이스트 유니온 같은 새로운 그동안 없었지만 필요한데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반대 세력이 나타날 거고 그들은 제대로 반대를 하지 못하면 그들을 품어준 산별노조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의 내분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는데 미리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그걸 사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본 화장식품 노조의 활동가들은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화장식품 노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화학과 섬유화, 식품과 IT와 문화예술과 쭉. 제가 들으라고 맨날 얘기해요. 다 제 짓이죠. 나 대주주다. 그래서 이름을 더 이상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딩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1년 반 전에 시작이 됐어요. 시장의 가면처럼 되니까. 네. 시장의 가면.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원래 브랜딩 전공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 맡기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를 알잖아요. 민주노총, 민주노조가 가지는 의사결정 구조가요. 굉장히 느리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는 우리 내부에서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업체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옳다. 만약에 업체한테 줄 돈이 있으시면 저 주시라고. 그럼 제가 기부를 다시 할 테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해서 여기 계신 윤지수 씨도 TF의 일원이셨습니다. 디자인 전공했던 타투이스트들. 많으니까요. 네. 싹 모아가지고 TF를 꾸렸었고. 그죠. 노조가 제일 구하기 힘든 게 미대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가 미대생이에요. 이 노조는. 아직도 판화라고 하잖아요. 주먹 들고 있는. 그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좋긴 좋은데 가끔 딴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로 뉴헤라를 하든지 뭐. 그거 이쁘다. 그렇잖아. 결론적으로는 세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승인이 안 됐어요. 최종 표결까지 가가지고 세 표차로 떨어졌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 표차로 가결되는 것보다 그 정도라면 부결되고 다음번에 더 준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게 저희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좋게 났는데. 그 과정에서 화점식품 노조의 어른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민주노총 안에 있는 산별로조의 이름은 전국으로 시작하고요. 산업 이름을 쓰고 노동조합으로 끝나야 해요. 무슨 산업 노동조합까지? 그런데 그게 규칙이 아니라면 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져오는 모든 것이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너무 파격적이고 인정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게 옳다 싶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계속 봤어요. 첫 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다음 주에 회의를 들어가면 준비하고 오세요. 아 전국이랑 산업이 없다고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아 그래 그런 의제가 있었지 이번에. 충격은 받았지만. 네. 계속 믿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연세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절대 못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따라오면 그냥 믿어주세요. 평생 해왔던 규칙처럼 가지고 있던 게 깨지는 과정을 수용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은 끝까지 회의 마지막까지 중립을 지키는 정말 특별한 태도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 TF에 속한 노동조합원들이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부결되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제 우울하게 3시간 운전하고 천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너무 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먹고 올라오는 길인데. 지회장분들이랑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실장님들이 한 분씩 계속 전화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에서 받으니까 이제 다 듣잖아요. TF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이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해요. 정말 상상도 못해본 조합이잖아요. 타투시트와 윤지노총. 그렇죠. 조금 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힙스터와 노조. 재밌습니다. 그렇죠. 인상적이네요. 5대5 상황에서 부결될 것 같으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지는 게 맞죠. 그렇죠. 6대4로 이기느니. 그게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워주죠.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쉬운 사람 하나도 없이. 어쨌든 그리고 민지노총이 브랜딩이라는 걸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겠네요. 말해도 될 거예요. 기사가 나갔으니까. 최종으로 결정됐던 거는 공감노조입니다. 공감은 무슨 산업이야? 라고 생각할 것만 같은 분들이. 맞습니다. 전국은 외빠죠. 라고 하셨을 분들이. 이런 거.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문제니까.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것 같으면 조직원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결국 내 박그릇이 뺏기나? 같은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서 빼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받아들였다. 저는 브랜딩을 하시려고 할 때 머릿속에. 화성식품 노조를 무슨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머릿속에 굴려봤거든요. 케미컬 데빌지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랬으면 미래의 10년에서 20년 사이의 활동가들이 다른 산별로조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렇겠죠. 저런 걸 해봤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최종 표결까지 올라갔다고 그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해드렸어요. 이게 재밌어요. 정치에서. 이겼죠? 그랬으면 다른 산별로도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그러니 저놈들이 저렇게 해야지. 줬죠? 그럼 부러워합니다. 저게 세 표 차로 쪼대. 그렇죠. 될 수는 재밌었을 텐데. 맞아요. 그것도 반반이 아니에요. 3분의 2가 표결과열을 해야지 가결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2에서 세 표가 부족했던 거니까 굉장히 많이 왔던 겁니다. 과반은 넘었네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별로조 전체가 옷이 다 바뀔 뻔했어요. 깃발과 이름과. 하지만 그런 노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꼭 화성식품이 아니어도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그러면 이제 또 양아치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화성식품노조의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F 조성주 소장 네. 이제 진짜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 이 사람부터 짧게 했대요. 네. 조성주 소장님이세요. 끝났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거 나가셨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딸 데리고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유세 차량도 타봤습니다. 아. 그 피곤한 걸. 좋았어요. 조성주 소장 왜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타투이스트들의 노조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메시지를 던져본 게 조성주 소장님이었고요. 그 얘기는 안 나갔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녹음하러 시사학과장님이 녹음하러 오셨을 때 이 얘기를 전했죠. 이런 메일이 왔다. 그런데 이제 유피디님이나 조성주 소장님이나 도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도희라던데 그래서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던 제가 깜짝 놀랐죠. 사칭이구만. 그래서 조성주 소장님을 그렇게 2017년도에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노조에 관심을 가졌던 건 청년유니온 때문이었어요. 노동조합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알게 된 게. 그렇죠. 그걸 만든 세 명 중에 한 명이 조성주 소장님이라는 것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알게 됐고요. 청년유니온이 이름을 안다고 해서 조성주가 거기에 무슨 관여를 했는지 아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김연경 대표를 많이 알았죠. 오히려. 네. 그렇죠. 저도 김연경 대표 때문에 알게 됐었고. 그리고 2015년도인가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그렇죠. 그때 유명해졌죠. 저희가 사랑하는 노회찬 심상정보고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는 되게 버르장머리 없던 젊은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게 조성주 소장님인 것도 만나기 직전에 알았어요. 이번에 또 그랬죠. 한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나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몇 사람이 다 한 사람이라는 거를. 아, 그런. 네.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조성주 소장님 만나고 2년 정도를 중간중간 제가 전화해서 바쁜 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조성주 소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거였어요. 이슈 파이팅이 돼야 된다. 그냥 만들고 만들었다야 하고 끝나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 제가 그때 이제 브래비트 작업을 해주고 들어왔을 때 너무 신난 게 저는 그때 이걸 사업으로 어떻게 벌려야지가 아니라 와, 호재다. 브래비트 DC를 팔자. 네. 이걸로 타투 유니온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성 소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소장님, 호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유니온을 만들게 될 때 나왔던 기사가 브래비트의 타투이스트 한국에선 범죄자. 이게 타이틀이었던 이유가 이슈 파이팅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상황에 그 가이드와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신 조성 소장님이세요. 그걸 조성 소장이 도와주셨다. 네. 치나 잘하지. 맨날 지내사. 네. 조성 소장이었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다음은요? 지. 그것은 알기 싫다. 다음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아이실 사용법인데요. 아, 저요? 네. 몰랐죠. 다 모른 상황에서 저희가 화성식품노소를 갔잖아요. 네. 화성식품노소에 갔는데 처음 회의 때 들어오신 분들이 인사를 했어요. 미비 실장님, 강도수 실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저희를 거기 계신 임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회의실에 앉으시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서 타투가 뭔데?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회의를 가면 다 알고 계세요. 이유가 그아이실 저희 처음 녹화했던 1회, 2회를 링크로 돌리세요. 조선소장님이 건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성식품노조에 저희가 들어가서 어느 곳을 가잖아요. 언론 노조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럼 언론 노조에서 미팅을 잡으면서 미리 그아이실 1회, 2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듣고 미팅에 들어와주세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군요. 상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잘 유도해서 감동스럽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요점을 잘 추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의 효과적인 전달이 돼요. 저는 거짓 기믹을 꾸며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상태로 그다음부터 미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피디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갑자기 문득. 네. 제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마워? 보통 저는 술 먹고 들어갈 때 그러는데 그건 풀한테도 고맙고 여치한테도 고맙고 그런 상태니까. 난 술 먹고 모두가 밉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이라고 만들어주셨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 그 방송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쓰입니까? 이게 아니고 잘 쓰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실에서는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디테일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앞에 와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알 거 아니에요. 군대 얘기나 해볼까요? 제가 입영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가 음악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자는 두 사람한테 빼고. 네. 저는 제대할 때 알았죠. 나만 없으면 내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돌아가셨을 때 병장이 제 친구거든요. 개더러 얘기했겠단 말이에요. 소문내지 말라고. 가끔적 조용히 해주십시오. 개더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방송을 찾아드릴 때가 더러 있다. 그럼 뭐 들은 다음에 뭔가 써먹고 싶어 하겠지. 도인님의 케이스는 흥미로우니까 누가 들었겠지. 그리고 아마 인트로덕션이 필요하니까 많이들 찾았겠지. 정도가 다였지. 저한테 귀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거를 그냥 룰처럼 사용하세요. 아 진짜요? 저희를 어디 미팅자리로 보내신다. 그러면 저희를 던지시기 전에 방송을 먼저 던집니다. 네. 박판규 변호사한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인터뷰에게 귀찮아서 나오기로 했죠. 기자한테 링크를 줬어요? 라고. 그렇다 하고요. 네. 저희였고요. 네. 다음은? 어. 이거 짧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럼 광고 들을까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8시간 정성껏 다련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파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입니다.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이자 퍼펙트25 수강생 1년 반차인 도희 지회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타투유니온의 언론 홍보부장 혹은 타투이스트 달님이 나와 계신데 상황 설명을 해드리죠. 실로 오랜만에 만나는 마이크 켜주면 입안 떨어지는 병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의도할 리가 없잖아요. 목소리만 나오는데 말 못하라고 사람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증상은 한 번 겪으면 몇 시간 내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계속 웃음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이랬던 게스트가 두 번째세요. 멍때리기 대회 우승자. 그런데 그분은 말 안 하기로 계약된 채로 나아가게 됐어요. 의지적으로 말을 안 하기로 하고 나오신 거고. 그 외에는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냐 하시고요. 때 되면 말씀하시겠지만 때가 오늘과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제가 타투이스트 조합원들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정치권이 여러 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 타투 관련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타투이스트 유니온과 좀 거리가 있는데 타투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실들이 있어요. 그분들 뒤에는 다른 모임이 있죠. 다른 협회들 협회들이 있어요. 협회 제가 힙합협회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 알스에서 다뤘던 힙합협회 같은 거 그렇죠. 4H 비보이협회 60대들만 있는 애 아니 협회들이 반영구 화장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연대를 결심했을 때도 협회의 양식을 형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그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죠. 네. 협회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타투이스트들 사이에서도 협회라는 거에 대여본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과거에. 네. 한 20년 전에. 네. 그리고 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모든 협회들이 하고 있던 짓들을 똑같이 한 거예요. 명함? 한 곳에서 협회를 만들면 협회 창단 회의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서 오 그래요? 그 협회보다 기억순 하나가 더 앞에 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아 가자 힙합협회 네. 가자 가자 가가린 힙합협회 이런 거를 만들어요. 옛날에 뭐였죠? 우리 가자 한나라당이었나 그런 거 있었는데 성갑이한테 전화요. 가가예 아 나네 가가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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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원래 말하는 놈은 까먹어요. 총치자가 알지. 네. 저희가 종로 1번지라 걔네들이 편수막을 붙이잖아요. 아 맞다. 종로죠.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 그러면 일단 거부감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일단 노동에 관심이 많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센 걸 만들고 싶었고 그럼 노동조합이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됐던 건데 그러면서도 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은 거 두 번째는 협회들과의 알력 다툼이 생기기 싫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진심이신 것 같으면 직접 조합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도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니 방송을 듣고 계신 종사자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피나 눈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따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시는 걸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는 피어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함을 해볼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의 조직이 되기에는 또 인원이 너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의 협회가 있고요. 모든 협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협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안전할 것 같아요. 뭘 배웠냐면요. 저는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타투 합법화가 제 목표는 아니잖아요. 타투 합법화를 하고 싶었으면 굳이 노동조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합법화는 저희가 최종으로 바라는 우리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최종 꼴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지금도 오늘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에서 타투 비용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무너졌냐? 네. 무너졌어요. 물론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비용이요? 네. 타투 비용. 그런데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나 자리를 잡지 못한 타투 작업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한국에서 타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싸게. 너무 싸게. 그러니까 완전 시장 자율로 맡겨놓는 레드오션의 가장 1차원적인 폐해죠. 가격 후라치기. 네. 그래서 그게 왜 생기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일부 협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걸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협회에서요? 협회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일들을 협회가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거죠. 조금만 설명해. 협회가요. 민간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자격증을 주는 거죠.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민간 라이센스를. 민간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력과 관련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협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그때 얘기한 모든 협회들이 하고 있는 짓이죠. 그리고 아카데미 일찰입니다. 그들은 사교육을 낍니다.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가 사실 가장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 플랫폼을 만듭니다. 플랫폼? 홍보하고 가격 경쟁을 붙여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유명한 업체 이름은 못 말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뭘 소비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모이는 플랫폼. 이 IT업계를 통해서 수수료 개꿀임을 만방에 알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못 없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동조합 안에서의 모임들을 하다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앞으로 극복하고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존재지. 그렇죠.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가 좋아해요. 원하고. 소비자는 플랫폼을 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저희들도 플랫폼을 없애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떤 협회들은 이걸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저희와 다른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은 타투이스트를 양성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공급을 늘리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플랫폼으로 가격을 낮추는 짓을 하죠. 네. 큰 숲을 파헤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년 동안 흥할 수 있는 타투이스트라는 한 직업을요.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안정된 작업을 하고 있는 나이 먹은 작업자들이요. 50년 중에 45년 치를 자기가 금전으로 환산해서 가져가고요. 5년 뒤에 망할 산업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 좋은 설명입니다. 네. 그거를 사실 저희들이 하는 짓이에요. 협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들이 그걸 다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협회들이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나쁜 마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좋은 생각이 하시는 건데.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나쁜 짓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뭐 이 정도를 한 달에 당길 수 있대 정도의 대화만 그냥 가볍게 주고받다 보면 구체화되는 거죠. 삶 속에서. 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협회들이 하는 걸 보다가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노동의 가치를 낮추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년 동안 1년 2년 동안 저희 임원들이랑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카데미를 차리고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요. 이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가기 쉽게 직업을 열어주는 역할. 선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국가도 나와서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무조건 학원 다니게 하고 라이센스 따게 하고 하잖아요. 사실 합법화가 된다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다음 수순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협회들한테 권한을 주죠. 그 권한을 갖고 싶어서 협회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두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는요. 박주민 의원은 개인의 관심사로 타투 법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세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에는요. 법안 말미에 그 법안을 로비한 협회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익숙치 않지만 미국 정치에 밝으시다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정치권과 직접적인 금전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보통은. 지금 이 법에서 그런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일단 직업 교육과 라이센스 플랫폼을 아우르는 이런 협회들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현금을 끄집어내가는가. 그건 말고 어떤 일을 해 주는가 실제로는. 과연. 그래서 협회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희 얘기예요. 저희가 개인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만든 작은 단체거나 어떤 작업실들이 이 일을 선의의로 나쁜 생각 전혀 없이요. 돈이 되니까. 여러 셋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걸 해왔는데 제가 이게 우리 산업을 망치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을 보잖아요. 협회가 공급을 차단하면서 자기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대한민국의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협회는 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하죠. 공급을 너무 늘려서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그 직업 업군 전체의 퀄리티를 낮춰놓고 벌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본인들은 프로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법안을 만들면서 이걸 막을 수 있나 싶어서 미국은 이걸 어떻게 막았지? 영국은 어떻게 막았지? 독일은 어떻게 막았지? 공부해봤어요.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자기들이 망할 걸 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이 짓을 해요. 한국의 종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요. 저만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자리 잡았다고 저는 이미 타투 씬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제 타투 시작하려는 파릇파릇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을 막으려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비판은 타투 씬의 해계모니를 혼자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여기 계신 윤지수 씨 그리고 제자라고 그러면 그렇죠. 동료들인 타투이스트 바늘, 플라워, 홍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들이에요. 이 친구를 싹 모아서 내가 아카데미 차리면 나는 3대가 먹고 살아. 그런데 내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지난 총회 전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투이스트 조합원들한테요. 우리 조금 더 이기적이 됩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기적이 돼서 우리는 이미 들어왔죠. 막아요. 막고 더 이상 공급 늘리는 거 우리 스스로가 막아요. 막아야 하고 우리가 안 막으면 누군가는 쉽게 타투이스트가 되겠죠. 지금처럼 아주 쉽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해서는 안 될 작업을 남기기도 하고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작업은 잘하는데 돈을 못 벌어서 결국은 실업자가 될 거예요. 직장의 숫자를 늘리지 말자는 주장만 보면 신문을 헤드라인 위주로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직장에 들어왔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청년들이 돈을 못 벌게 됐다. 수준이 낮아졌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위생 관련 이슈가 있죠. 이런 걸 잘 못 지키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반감을 가지거든요. 문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이자 우리 이기적이자라는 이야기를 1년 정도 지나니까 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들 만나면 가장 마지막 얘기를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좀 평가해보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타투를 받으려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있어야 작은 작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베이슬레이시라 그래요. 한국의 베이슬레이시는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 있냐면 무료 아니면 1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수준과 더불어 책임. 그렇죠. 위생, 예술성, 작업성 모두 다 기대할 수 없어져요. 그런데 예술성과 작업의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타투를 받으러 가는 소비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무거나 해주세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업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노동조합을 만든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꼴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작업의 질, 퀄리티, 실력밖에 없는 거네요.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될 노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위생관이라든가 이런 사무적인 실력. 실제로 막아야 돼요.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플랫폼도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플랫폼과 싸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타투의 베이슬레이시를 만든다는 건 이미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들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서 2022년도에 베이슬레이시를 5만 원으로 만들어준다면 한국에 없었던 베이스라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 8만 원으로 올려주면 베이스레이시 하나 또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의 교섭 상대가 돼서 플랫폼과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교섭을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재미있는 발견입니다. 오직 한국만 만약에 어떤 산업을 수도사업소라고 한다면 오직 한국만 관련 업자들이 상수도에다가 생활하수를 버리고 있다.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겁나 한탕이네요. 마인드. 좋습니다. 훌륭한 반면 교사입니다. 네. 다음은요. 아이. 법무법인 5월의 곽예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법무법인 5월의 곽예란 변호사님. 5월 전체이긴 한데요. 법무법인 5월. 네. 곽예란 변호사 및 식구들. 네. 그리고 민변의 노동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 민주노총 법률원까지 더해서 약 25명 정도의 변호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름만 빌려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들 업무가 있잖아요. 민변 변호사님들은 다 자기들 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민변이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퇴근하고. 민변은 그냥 나오는 거고.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회의하세요. 네. 자기 직업이 따로 있는데 개고생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명씩 팀 짜가지고요. 어떤 3분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유엔 재소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떤 3분은 헌법소원 중에 직업의 자유 부분 또 헌법소원 중에 행복추구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서요. 서류를 만들고 한 사람이 취합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법적 데이터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분들은 근데 저희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호사는 극한의 공부노동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과계란 변호사님을 보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거 그 알씨를 듣다가 알게 된 건데요. 네. 한 분야를 공부하는 변호사들을 찾는 게 되게 어렵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동종업계의 사건을 계속 처리하면서 지식을 스터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당연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알씨를 듣다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자마자 저희 유니온을 만들자마자 요청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병원 하나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팅으로 법무법인 5월을 갔을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5월은 5.28 5월입니다. 그래서 노동전문 변호인분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결론은 곽일환 변호사님이 전담이 되셔서 타투 관련된 조합원들 사건을 전부 다 전담하세요. 그리고 민변과의 소통도 중간에서 계속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곽일환 변호사님이 그냥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생각했던 게 전 세계 관련 법률들 다 찾고요. 판례 다 찾고요. 논문 찾고 그래서 의료적인 지식까지도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녹색병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걸 찾았나 했더니 여기에 도움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를 잘 아는 변호사님이 생겼고요. 변호 조직이 생겼고요. 드디어.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타투 유니온 설립했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전화와서 울고불고 하던 친구들이 그 해 150건 정도가 됐어요.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분한테로 넘어간 사건은 한 40건, 5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게다가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전화할 일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디로 연결을 해주고 여러모로 재미있는 게 아까부터 계속 자본주의의 틀에 계속 맞춰져요. 회사 입장에서도 고객을 이렇게 말 물어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영혼이 들어올 거예요. 전문 분야를 독보적으로 갖췄으니까. 확대되면 확대될 거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님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아직 경찰서에 가기 전이면 중간 단계가 생기겠죠. 경찰서에 가면 저희는 무조건 져요. 그거 알게 됐죠. 변호사분이랑 일을 하면서. 일단은 경찰서에 가지 않게 하자. 그러면 지금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소비자와 저희가 중재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조합원한테 유리하죠. 저희 조합의 가장 일원칙이 생긴 거예요. 조합원의 안전. 그래서 조합원이 못하면 제가 전화해서 싹싹 빌어요. 같이 작업자 욕하고요. 2시간, 3시간씩 밤에 통화하고 새벽까지 통화하고 하면 다 풀어지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헛소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소비자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 소비자가 열받는 지점이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감정노동과 상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감성을 기록할 수 없는 DB로 쌓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귀한 자료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꽤 건수가 많았으니까 저랑 상담하셨던 소비자분. 저희 중재 업무를 저랑 하셨던 분 혹은 여기 계신 분이랑 주식수랑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했고요. 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면 차라리 환불을 제가 대신 받아서 저희가 중재 업무로 환불을 전달드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 조합원을 정가자가 되지 않게 하자는 1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칙을 만들어줬고 매뉴얼이 생기게 된 이유가 저희의 전담해 주시는 변호사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조가 그 전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은 이런 모든 프로세저를 포기하셨을 거고 협박에 그대로 끌려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구하겠다고 나섰으면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개고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구하지 못해서 효용감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저희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사인하세요. 경찰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단체 구매는 그래서 중요한 정치행위입니다. 좋아요. 오늘 끝으로. 2부는 왜요? 박승호 기지재단 이사장님이신데요. 개인 이름을 쓴 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 손님이세요. 굉장히 오래된 손님이시고 이분이 박서보 화백의 아드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대에서 디자인과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사임하시고 지금은 기지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헤어스타일 저랑 똑같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흔합니다. 아니다.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네. 작업 자주 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아니요. 타투 받으러 오셨다가. 타투 받으러 오셨다가. 저는 그냥 교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죠. 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식사하러 오라고 가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의리의리한 재단이더라고요. 박서보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계신 원로 화백 중에 지금까지 작품활동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은 그렇습니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비용의 판매를 가장 고가에. 그런데 또 재단은 그 돈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제가 다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직 장관도 한번 인사를 했고요. 방송사 국장님, 보수 언론사 부장님. 잘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대장님. 여기는 로비가 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기는 절대로 로비가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박승호 이사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몇 번 해주셨어요.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도 문신과 타투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목표를 이루는데 유리할지에 대해서 어원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교수님처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타투라는 이야기를 씁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참석했던 의원실들이랑은 타투라는 이야기를 쓰게 됐고 타투어법도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약간 쩔해준 느낌이네요. 뭘요? 보통 MMORPG에서 고랩 유저가 저랩 유저를 키워주는 아이템도 주고 몬스터도 쳐서 막타치게 해주고 그런 쩔을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 은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다 만나기 힘든데요. 그냥 활동하면서 이분이 제일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겠죠. 네. 제 느낌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누군가가 계속 자리 마련해 주시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이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저녁 식사짜리고요. 굳이 막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왜 한 사람 앉아있으니까. 네.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계속 마련해 주셨고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입법조사처에서 타투 관련 법안을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문서가 나왔죠. 그게 가지는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언론이 받는 것도 그렇고 의원실이 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결론이 나올지 나쁜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연구의 결과고 절대로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연구원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분들과 만나면서 얻었던 결과물들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대단한 결과물들이었는데 꼭 언급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모든 협회들이 다 자기네가 했대요. 이거는 임종인 지혜점이 와서 얘기해 준 거에 광역 버전이군요. 그렇죠. 뭐 입법조사처 자료가 나와도 자기네가 했다. 그리고 뭐 무슨 뭐 하나가 예를 들면 제가 재판에서 좀 성과가 나오면요. 그것도 자기네가 다 뒤에서 가르쳐주고 있나. 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호감을 못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죠. 결국 어려운 과정으로 뭐라도 하나 결과를 내면 다들 지가 했다고 해요. 그랬습니다. 박승호 기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아두죠. 건물이 개쩔어요. 박승호 기지재단 이사장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크리스마스 주간의 첫 방송을 마칩니다. 방송이 얼마나 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한 줄 내놓고 내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균 피디아의 윤세민 레터였고요. 여기 계신 두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